이전 시간에는 회원이 추가되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조금 보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밀번호 저렇게 평문으로 저장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암호화해서 이 서비스의 관리자인 우리 조차도 원래 암호가 뭔지를 알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범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실서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조금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후속 수업을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우리가 이메일이라는 걸 썼고 이메일은 식별자로서 충분히 훌륭한데 나중에 여러분이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런 걸 하려면 조금 더 대표성이 있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id라는 값을 쓰고요 그리고 이 id 값을 랜덤한 값으로 줄 건데 랜덤한 값을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쓸 거냐면 short id npm으로 검색해 보시면 짧은 id를 만들어내는 모듈이 있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짧은 패스워드를, id 값을 만들어 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요 어떻게 쓰면 되냐 일단 설치하고 gen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기서 npm install-n short id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카피해서 위쪽에 적당한 곳에다가 short id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원을 추가할 때 여기에다가 id 값은 short id에 gener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register에서 이번에는 egoing7777이 아니라 10이라고 합니다 10gmail.com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id 값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랜덤한 id 값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처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 말로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이미 그런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면 거절해야겠죠 그때의 이메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wd와 pw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봤는데 저 두 개의 값이 없다면 우리가 조건문을 통해서 그런 값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오류를 뿜어주고 이걸 이제 끝내줘야겠죠 그리고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나 디스플레이 네임 중에 값이 입력되지 않은 채로 들어왔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키고 끊어줘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패스워드 확인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꼼꼼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기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만약 pwd와 pwd2의 값이 어떠면?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리디렉션을 홈으로 보내버립시다 로그인이 됐으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리퀘스트에 플래시 플래시 메세지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메세지를 추가할 수 있죠 에러 에러의 값은 패스워드 must must same 이렇게 그리고 response redirect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있는 register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register로 간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대충 1211로 하고 여기 있는 값은 1 여기 있는 값은 2 라고 한 다음에 레지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assword must same 이라고 하는 에러 메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확실하게 자세히 정상돈 그래서 정상돈